한 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친구들 안녕! 오늘 밍밍이와 함께 할 말씀은 한 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잠원서 17장 10절 말씀 아-맨! 한 번 더! 한 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잠원서 17장 10절 말씀 아-맨!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즐겁게 지내 내일 또 만나! 안녕!